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인터뷰를 좀 보고요.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신경 1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얘기하기 위해서 보고 싶으세요. 아기랑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매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던데 저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에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정말 큰 일을 알 수 있네요. 아기랑 같이 일을 알 수 있네요. 아기랑 같이 일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어떤 일을 알 수 있네요. 아기랑 같이 일을 알 수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모르는 거 같네요. 아기랑 같이 일을 알 수 있네요. 아무 자 한편이 오지 않네 Parents universities 말씀을 하셨다고 하신때는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apper 중 나는 어린이들의 벽의 여전자사인이고 나의 어린이벙 여전히 살 때가 été 어린이예요 나는 아무튼 나랑 어떻게 어떻게 하고요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을 내가 못 외우지 않았어요 Didn't you ever have any concerns about how do we finance my sport and so on, all the expenses connected to the sport? Only my mother sponsored me, and now I heard about Samsung tried to sponsor six riders, and this is not good because she's my mother, and nobody knows yet what is true, and even my mother doing bad things or not, she's my mother, and she's old, and I feel not so good for seeing my, watch my mother, and my mother feel pressed about her grandson and her daughter. I have no idea what happened in university because I go to my university just only two times in whole my life, and I don't know what my process are doing, and I don't know what my mother doing, and I even don't know they give me a good grade. I'll see you later. Gelsö, 사필 기정이라는 생각도 뭐 들긴 하는데 왜 돌연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곧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가 항소 포기를 한다는 뉴스가 나온 날짜에 최순실 씨가 2대 입학 비리 관련된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급을 했는데. 딸 얘기를 막 했죠. 거기 보면 최순실 씨가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협의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 집안에서도 굉장히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리사랑이 강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딸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 혐의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뒤집어쓰면서 딸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혜택을 주려는. 그리고 그 딸은 또 자기 아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사회에 있는 공통적인 내리사랑인데 정유라 씨도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방금 인터뷰에서도 보다시피 제대로 돌보기 힘들다. 이런 것들도 아마 가만히 돼서 한국으로 돌아올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 법원이 1심에서 소환 결정을 내렸었죠. 정유라 씨가 안 된다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인권, 애기 문제, 아기,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피해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한 거죠. 항소 재판부를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결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버텨도 실익이 없다. 더 버텨도 안 되는 것이고 한국에 와서 실행이 되면 미국, 아니, 덴마크에서 현재에서 있는 구급된 건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 필요가 없는 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판단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포기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버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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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에 오는 것이고. 지금도 외교부하고 법무부가 신병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 아마 검찰은 찬스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영어 인투비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모른다. 다 모른다거든요. 진짜 모를까요? 아닙니다. 물론 100% 모르겠으나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 최순실, 이화여대, 삼성, 승마. 제일 잘 아는 몇 명 중에 한 명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정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같은 것도 다 알 수 있겠죠.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마 한국에 보면 저런 작전이 펼 것 같아요. 저 모르는데 엄마가 다 했습니다. 이화여대, 두 분 밖에 안 갔는데. 아니, 두 분 밖에 안 갔는데 학집이 나오면 상식적이라고 하면 왜 학집이 나왔는지를 또 물어보고다니 엄마한테. 이화여대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학집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 아니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자기는 모른다고 지침을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관련한 정거, 검찰이 하나, 둘, 셋, 넷 개 개 딱 제시하면 그대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검찰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순실 씨하고 다르게 김다번 말씀, 바로 공항에 내리게 되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 자체가, 그 기간 자체가 2023년 8월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계속 항소를 해서 유럽인권위원회까지 한 다음에 2, 3년 뒤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정유라 씨를 체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정유라 씨가 늦게 들어올 것을 감화해서 체포영장을 굉장히 기간 자체를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지금 현재 30일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검찰의 수사관들이 나가 있어가지고 바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순실 씨가 유독 정유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검찰이 애를 망쳤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한 게 이게 미리 좀 보호막을 쳐두겠다는 것일까요? 사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지금 144일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속돼 있는지가. 그러면 그건 어차피 한국에서의 형과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상 들어와서 형을 살았어도 지금 거의 5개월을 살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것이 본인의 어떤 향후에 형을 받는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있을 텐데 지금 봐서는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관련된 부정입합 관련된 재판도 거의 끝났고 또 이미 사태가 다 탄핵,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정권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거기 있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건 최순실 씨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순실 씨로서는 손자, 정유라 씨한테는 아들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어차피 일정하게 형은 살아야 될 테니까 빨리 들어와서 차라리 구속이 돼서 형을 살고 너라도 나가서 아이를 살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최순실 씨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도 엊그제 얘기가 우리는 진작부터 정유라 씨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결국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사이에 간접적인 여러 가지 그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꼭 내 딸을 감옥에 넣어야 시원하겠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와서 수사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수사받은 이후에 과연 이제 구속이 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는 가장 걱정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만약에 정말 정유라 씨가 이 업무, 이대 입시 비리나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정말 광일연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받으면 오히려 떳떳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했는데 정유라 씨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최순실 씨가 정말 정유라가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특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 정유라 우리 들어와라. 우리 정유라는 들어와도 너희가 맘대로 수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런 발언 자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유라 씨가 일정 부분 이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또 지금 이 뇌물죄와 삼성이 지금 정유라를 지원한 뇌물죄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지원을 받았을 때 아마 최순실 씨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 특히나 정유라 씨가 이 선수의 선수 지원 협약을 할 때 직접 본인이 서명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순실 씨는 이 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밝혀질 수 있을 경우에 아마도 정유라에게 뭔가 불리할 어떤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런 어떤 불리한 단서 때문에 정유라가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저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특검을 좀 비난하지 강도 높게 비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유라가 가지는 폭발력을 최순실 씨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고성을 높은 건 아닌가 싶은데 어제 노승일 전 부장이 저희 MBN에 출연을 해서 정유라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소상이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소상히 모르겠어요. 대통령과의 감상이 이런 거죠. 2014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그랬다고요? 고3 때 진짜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3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대통령을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님께서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잘도 도와주시라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엄마 아빠가 대통령이 이것을 온다 안 써줬다고 기자회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생각이에요. 한 20대 후반 정도 생각. 또는 30대 기자회견.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의문의의 목숨 대통령이 아니라 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무려 고3 때. 그래서 어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밤에 나왔습니다만 고3 때 그랬느냐고 하니까 고3 때라는 거예요. 정론의 문건 터지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2014년 말에 터졌으니까 그때가 2014년 고3니까 그 전이죠. 그러니까 문건 터지기 전에. 그때 엄마 아빠가 대통령이 생겼었다. 쉽게 말하면 최순실 씨도 대통령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딸이 기장회를 할 만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정론은 한국에 들어오면 빵빵 터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 점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면 2013년 4월 달에 경북 상주에서 승마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부의 노태광 국장 전 국장 등이라든지 다 이른바 날아간 것이 그 당시 경북 상주에서 승마 대회 때 정유라 씨가 1등을 못하고 1등을 한 남자 선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부에서 제기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노태광 국장 등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양쪽 다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뭔 소리냐 해서 노태광 국장 등이 문체부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는. 그것이 2013년 4월에 경북 상주 대회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4년에 6월 달에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거기서 또 정유라 씨가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의 저 얘기를 유추해서 본다면 결국 2013년 4월에 경북 상주의 승마 대회에서 시작돼서 2014년으로 연결된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의 승마와 관련돼서 문체부의 조사가 있었고 문체부의 주요 간부들이 날아갔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잘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유라 씨가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정유라 씨가 뭔가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기를 했고 이렇게 움직였고 그런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제 노성일 부장이 얘기가 맞다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노성일 부장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 2014년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왜? 엄마 아빠가 나는 신경 안 썼고 대통령만 신경 쓰니까. 지금까지 결론은, 결론은 뭐냐면 정유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근체도 오지 않았다. 그렇죠? 근체도 오지 않았다. 엄마는 몇 가지 왜 도와주지 않았다. 몇 가지. 그동안 신경 안 썼다. 지금까지 결론이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유라 씨는 엄마 아빠가 대통령 일에만 매달리느라고 자기한테 너무도 신경 안 썼다. 언제? 2014년 정유라 문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모가 출범하잖아요. 그 2년 정도 엄마 아빠는 대통령 일에 완전히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딸이 그 얘기하잖아요.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동기는 아이들 동기 같아요. 이게 섭섭해가지고 엄마가 나는 신경 안 쓰고 대통령만 신경 쓰는 거는 아예 같은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승일 부장이 정유라 씨를 정말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럭비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1월 1일 날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체포되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본인의 어떤 말 진술 자체가 향후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최순실 씨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자체를 안 하고 기자들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묻지 않은 내용까지 삼성과 관련된 계약을 받았다라는 그 계약서 내용까지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금 구치소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유치장에 있는 유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언론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사실 본인이 거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서까지 찾아온 언론을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튈 수 없는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더욱 특징적인 것은 이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간의 어떤 아니면 형제 간의 가족 간의 범죄 피의자들을 보게 되면 진술을 할 때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이나 검찰들이 물어봐도 대부분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진술을 얼버무리거나 말을 아끼는데 지금 종유라 씨 말, 대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엄마가 있다 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했다라는 것보다는 진술보다는 나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정도까지만 말해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도 검찰 수사에 들어와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수사나 재판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의 아까 얘기를 보면 누구한테 들은 거거든요. 노승일 부장도 직접 정유라 씨한테 들은 게 아니고 거쳐서 들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노승일 부장의 저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정유라 씨가 뭔가 그런 비슷한 액션을 했다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정유라 씨가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저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역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화에 대해 부정 입학 부분은 사실 드러날 때로 많이 드러났고요. 본인이 또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엄마가 많이 해준 부분이 있을 때인데 문제는 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과 관련된 그 부분. 그 부분에서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정유라 씨가 기존에 나왔던 것과 다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바로 어떤 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유라 씨의 향후의 조사 결과가 어쩌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증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게 일단 저 노성일 부장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총론에 있어서 봤을 때 정유라 씨가 럭비공처럼 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행적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의 행적 중에서도 그 나이에 결혼을 한다든지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든지 보통 일반인들은 잘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럭비공 수준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부분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노성일 부장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들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써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선 럭비공의 흐름에서 맞는 것 같지만 정말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쓴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2014년이면 기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됐고 노성일 부장이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아마 주변을 통해서 주소 들은 얘기일 텐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또 정유라 씨가 그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을 때 강조점이 말하는 사람의 강조점과 듣는 사람의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소국장님 말씀대로 정유라 씨가 말하려는 것은 그 당시에 문체부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승마대의 승부 조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잘 아니까 뭔가 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맞지 노성일 부장이 저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2014년 일을 저분의 정응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승마 내용만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공개가 됐다면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 청와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때 문체부의 국정과장들. 그렇죠. 또 대통령이 깨워져서 두 사람을 직접 얘기할 정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때 문제가 정리가 됐더라도 삼성의 뇌물질 문제는 그때 정리가 다 됐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공무원들이 좌천돼 버리고 결국은 유야무야되면서 그 이후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삼성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정유라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은 추가 조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뭐가 혐의가 있어야 추가로 조사를 하는 건데 그걸 혹시 정유라 씨가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받았지만 그 최순실 씨가 사실은 지금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문체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여러 군데에 굉장히 많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뚜렷하게 혐의가 드러난 부분만 수사를 했고. 아마 이제 저희가 저희는 모르지만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정보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첩보나 이런 것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수사의 어떤 첩보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옆에서 본 내용들을 진술해준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인지한다고 하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성 있는 진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재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발력이 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어제 노승일 부장이 또 다른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저기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 너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딸한테 집착을 할까?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보면서 풀렸어요.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보려고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유네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갔다가 시험 간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살았다. 제가 정유라가 다니면 다섯 명이 붙었대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붙어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 그렇네.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0살이었어요. 아닌데. 저것도 박 박사님한테 여쭤봐요. 아무튼 저 내용 질문의 취지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는 거죠. 최순실 씨가 정유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모님들 특히 엄마가 생겨서 다른 아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최순실 씨를 보면 좀 지나친 거거든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왜 그럴까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나이도 최순실 씨가 올해 환갑이에요. 올해 환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도 상당히 따라가 많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노승일 부장 얘기는 시험관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시험관을 통해서 나았고 그래서 아빠를 생물학적인 아빠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아빠는 우리나라 뭘 해줘느냐. 낫기만 낫지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관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고. 또 그동안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조숙한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기대해도 그렇고. 이거 웬만한 고3이 생각해서 시험 준비해야 할 고3이 엄마, 아빠 때문에 기자회견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혹시나 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직접 물어봤더니 지금은 22살. 그리고 저 때 기자회견했다가 고3이었다고 노승일 부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어쨌든 노승일 부장이 본인이 아는 내용을 얘기한 얘기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